개리 뽀꾼이네 그냥 와 그냥 뽀꾼 죽었네 아 없는 바닥에 살충 뽑아버렸어 살충...이럴수가 살충... 그냥 뽀꾼 죽었네 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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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와줘요 잘 나와주세요 잘 나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출발해가다 출발하는 소리가 연기중에서 작업대 훔쳤더니 작업대가 4위야 세상에 세상에 당신이였군요 형은 진짜 형은 진짜 지옥할거에요 막대기 없는 사람들은 철거 못많은거같이? 그렇죠 아 나무있다 여러분들 철주면 나무 하나씩 드립니다 이게 지상에 물이 한정되어있더라구요 아 물이 있어? 양동이 만들 수 있구나 이제 깨닫니? 야아 아이씨 와 얘 돌을 여기다 여기 넣어놨네 아이 참 바이아 두개가 남네 아 네 게리니 게리니 아 존벌레 자제해 진짜 어필하십니까 아이 뭐 그냥 아무거나 남는거 던져주면 뭐 생각해보고 바꿔주지 뭐 아휴 이거는 이걸 이게 옫네치킨 아싸 다이아라 잠깐! 4개 있다며 안돼 철다자구요? 철 3개? 철 3개? 풀가빠만 맞추자 리타임 나오면 거래함 위로 올라오세요 아 이거 진체스 진짜 잘 나와주세요 제발 오케이 아니 나 곡괭이 만들려고 아니 나 곡괭이 와 빅매양 저렇게 간절한거죠 슬래시제이 리타임 슬래시제이 언제 그렇게 말했냐 저 오케이 아니 진짜 뭐야 저 여러분들 이제 라스트 이븐 라스트 이븐 리타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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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게 해주세요 근데 끝이 없어 철 4개만 철 없는데 저? 오케이 알았어요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아악 그럼 하나면 충분해요 리타님 응 아 개뻑시래 제발 철 어떻게 이럴수있지 철님 다다 올라오세요 내가 인치엔트 망한거다 다줄게 제이하면 올라가줘요 철 없네 아 이거 5분이면 5분이면 충분하지 오 저 손벌을 파라 요거 파라 오와바 준비해라 얘들아 야 근처에 오지마 철 꿀건데 아 감사합니다아 아 싱이 감사합니다 잘 먹게 잘 먹게여 아 야아 지금 여러분들 안나오시면 다 우회하십니다 다 나와야되요 밖으로 나오세요 야 밖으로 나갔나 곱게 깨지 슬래시 제이 치시면 됩니다 아 제이 가능 제이 가능 잠깐만 잠깐 잘 뭐야 이거 진격이 거긴이야? 그냥 걔네는 왜 금가빠바야 이제 할거지 이제 없는 마당에 금카파하면 뭐 감지덕지 아니야 계속 다녀득 다이아득했잖아 아이 칼만 썼어 아 인첸트 인첸트는 더럽게 없네 야 너 궁금해 인첸트 너 막 여러개 돌리다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 했지 어떻게 알았어? 어? 나는 그냥 그냥 바로 올리자마자 그냥 클릭하면 보고 뜨더라고 원래 그거 있잖아 될 놈 될 안되란 형 우리 팀이야? 어? 아닌데? 근데 내꺼 왜 형이 올라가? 뒤질래? 아 그래? 내꺼 아니었구나 형이 만들었어도 형께 아니에요 아 내가 싸웠는데 내꺼는 아니구나 아 그러나지 야 그래서 나 도매할 사람 아 나라 안하고 방금 말아 뭐라고 하기 싫은거야 눈치 좀 생겼나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들 능력 확인 들어갈게요 야 나 능력 개좀 노래구마 오늘 개색이 있듯 네 오늘 좀 사귄 듯 그거 와 진짜? 낙땜 안받는다 아 낙땜 안받는다 와 가벼운 착지야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 착하이사께요 미친 이거 낙땜 받음 뭐야 뭐야 어 이거 옛날에 되지 않았나? 제발 아 그건 아오키즈인가? 좋아 잘하고있어 어! 보뽀! 보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아오키즈아 아이 개나 소나 보뽀 아니? 낙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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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뽀! 보뽀 감사합니다 제가 철 신발 만들거를 철 모자 만들었거든요 철 모자랑 철신발이랑 바꾸실뿐 오 11위야 완전 대박 아까 분명 내가 그렇게 했다 하잖아 잠깐만 바지필요한 사람 철 모자랑 철 모자랑 신발이랑 바지랑 바지랑 모자랑 바꿀세라 두개 이득이 제발 바지랑 바꿔 바지랑 바꿔 바지랑 바꿔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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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소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보뽀 못 알아주면 돼 철 철 줄게 철 철 이거줄게 리타님 돌 안 남습니까? 철 안 남습니까? 어? 안돼! 나 못해! 제가 지금 안 났어요 철 남는 분! 만등님! 저한테 용병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아아 그러면은 저희는까지 올라오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만등님 반등님! 반등님의 충실한 시간가 되어야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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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었어 여기 봐 와 이럴수가 지하에 있던 돌돌이 지상으로 쏟아져있어 아 난 보호3 아 보호3 보호3 모자 남길래 너블리 아 모사님 제가 경품 하나 드릴게요 모사님 경품 여기 어 경품? 오케이 경품 경품 저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이 야 나한테 방금 다 죽는다 야 나한테 방금 다 죽는다 자 오른쪽 바로 드릴게요 오른쪽 바로 드릴게요 오 대박 대박 두개 더 없습니까 혹시나? 응 두개 더요? 일단 저 한번 뽑아보고요 아이 잠깐만 기다려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라도 엄청 감사하죠 네 좋은일에 쓰셨으면 좋겠네요 애들 다 죽여서 아이템 얻어서 드리겠습니다 반등님 아이 좋은 사이로 남읍시다 일단 다 죽이고 생각합시다 아 저 essayer 덕분에 안타고 7여섯 개 남았어요 아싸 만들기랑 팀해야지 자 저 능력 말도 안됩니다 일대는 미쳤습니다 이게 오늘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알아서 팀 짜면 되요 하고싶으면 잠깐만 수리님 다이아 카바 깍가바 에 예 정말요 뭐에요 아닌데요 도데!? 자 이거! 여덟 개 회사! 자 이거 한다! 제발 신니셔!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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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호 짱짱하니깐 나랑 같이 아니 인신테이블 없어요 뭐사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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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적당히 하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인신테이블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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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사라진다 아이템 맨날 올라와 야 잠깐만 인신테이블 이게 하루 없어졌는데 누가 누가 누구지 야 목둔 누구야 목둔 내가 잘라버릴께 머리카락 야 내 쓰레기인데 잠깐 목둔이 있어? 어 뭐야 어 죄송합니다 나 떨어질거같아 아아 진짜 나 떨어졌어 뭐야 아아 곰도 인첸트 못하오 씨 목둔 누구야 아 그니까 아 인첸트 할때 좀 매너해야지 바로 쓰냐 아 다날라갔잖아 아아 야 목둔 누구냐 이 무자비암 목둔 내가 이기겠다 와아 bli임야 팀팀팀팀팀 와 진짜 소름돋네 아아 저거 인체인테이블 구할로 갈라네 떨어져가지고 와아 아아 개 터졌네 진짜 와아 와아 이거 진짜 아버님 지금 주인공 찍으십시오 주인공이요? 아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아 이거 중계모드로 바로 갈게요 와 오늘 이렇게 죽네 진짜 어이없게 죽었네 자 지금 게리사왕 그래 내가 악원님을 죽였으니까 우승해야겠구만 그럼 널 죽여서 내가 우승해야겠네 어 1층에 싸운다 1층에 싸운다 싸워? 누가 싸워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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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때린거야 와 저거 바꾸는거 되네 와 야 오늘 대박 만두 이거 눈덩이 되네 야 안녕 안녕 못사야 뭐야 대박이다 오늘 트랜스볼이네 어 저거 되는거 얼먹었느냐 잠깐만 수희님이랑 리타님이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었다 나 못뿐에 갇혀있었어 나 무서워서 숨어있어 너네끼리 1탄 싸워봐 알겠지?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아아아아악 일단 싸우다가 일단은 어 마지막에 상대 해줄게 왜 빅맨님 빅맨님 물어볼게 있는데요 이거 뭐에요? 왜 안맞은 이거 자 만두기 어디 갔어?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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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벙터 또다 이거냐 지금? 어디가? 리타니 스쿨스 와 미소다 만두에 가! 만두기 어디갔어? 가까이 와봐 가까이 안갖고 봐 그럼 내가 가지 아이고 아파요 어떡해 뻑쳐요 아이고 뻑쳐요 아이고 뻑쳐요 아이고 뻑쳐 아아 건대지마 아이고 뻑쳐요 야 너 대구단다 대구단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만두가 바다에 우린다란 뒤로 조심해야지 뒤로 조심해야지 어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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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나 누가 나 나 나 야 누가 야 누가 너가 갑파 탐단엔데 야 야 야 야 너한테 나도 내가 갑파 엄청 탔다고 뭐 빈에 센척하게 해 어 뭐 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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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뜨겁다 뜨겁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누구누구 살았냐 지금 머싸라 중령이가 팀이네 와아 아버님이 그러자서 팀이 가능하다고 아버님 잘보세요 아버님 잘보세요 야아 잘가아 와아 엄청 세다 중령님 누구냐 뭡니까? 이것이 바로 왕자의 힘이다 이거 중령님 사스캐네 이거 중령님 와아 와 사스캐누병이다 저거 위에 누구냐 자수해라 오오오오 세상에 오 세상에 너무 좋아 오 너무 세상에 고매헤헤헤헤헤헤헤 자 누구누구 남았습니까? 다 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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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잠깐 진정해 자 진정해 우리는 죽여야될 상대가 먼저 누군진 알아야돼 자 게리먼저 죽입니다 오케 확실합니다 다이아감부터 죽입니다 나 때리는 후회할걸 잠깐만 안때리겠어 잠깐만 저 터지는거지 저한테 미안해 게리루야 게리루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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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자요 죽여봐 뭐 booster 안죽었어 근데 안죽었어 안 죽었어 x2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자 다음은 만드기를 한번 공격 해보도록 하겠죠 만드가 그만 내려와라 만드가~~ 일루오 왜 만드기 위에서 혼자 만드기 능력이 오늘 진짜 좋다 이거 오늘 능력이 먹히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순이님이 말을 했는데 순이님 안녕하세요 나 왜 나왜 나왜 가만히 웃을래 불만 붙이지 마세요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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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때려 죽을뻔 했잖아 안죽아 안죽아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순이 탈락 안되나 진정해 아 별거 아니군요 만들기 자제해 오늘도 야생은 평화롭습니다 와 근데 순이님 잘 때렸다 저 보호가 8 12 15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세냐고 핑맨님이 거의 올보호던데 오씨 핑맨이 템 먹었어야 됐네 근데 난 불 빼 죽었지 순식간 죽자 죽어 으으으lynn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 아ера 뭐야 머쌍가 반대기 꺾었어 형님 아무래도 저 1대1인것 같습니다 야 머쌍이 1대1를 하는 단위 오 머쌍이 1대1이다1stä1 퍼프 1대1 아파 아파 죽어 어 아아아 뭐야? 안 때렸는데 죽었는데? 뭐야? 뭐야 이게? 그냥 불 데미지 끝났는데? 아니 불 데미지가 너무 뜨거워 진짜! 야 물 저기 아까 누가 쓴 사람 하나 있네 그냥 양동이 만들 철이 없다 아 진짜 와 미쳤다 야 그리고 게리 능력도 개쩔었네 아 근데 뭐야 이거 폭발이라고 빠졌어 저거 아니 못삼한 게리가 못삭돌고 갔으면 내가 중력에 1대1해서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니요 스윙이 근데 스윙이 그건 진짜 아니에요 다시 다시 템있고 뜨실래요 진짜? 아니 그건 아니고 스윙이 제가 생각해도 잠깐만 나 화로 18개 있는데 이거 실화임? 와 자 오늘 여러분들 우승자는 중력님입니다 중력님 축하드립니다 와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중력님께서 오늘 최종 우승하셨습니다 누구누구 죽이셨죠? 저는 일단 순이님 죽였고요 핑믹님 죽였고요 머사 죽였고요 어 그건 누구 죽였지? 없는 것 같습니다 순이님은 능력이 뭐였어요? 저는 그림자에요 몬스터들이 저를 공격을 안해요 와 몬스터라 정말 좋은 능력이네요 시급 능력이죠 그게 맞아요 자 리타님은 능력이 뭐였어요? 나 쇼크웨이브 쇼크웨이브 쇼크웨이브도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안 좋지 옛날에 쇼크웨이브 되게 좋았는데 너블님은 능력이 뭐예요? 저 능력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에이스? 뭐야 그렇게 좋은거였어요? 와 여기서 에이스 썼으면 에이스가 불 붙는거였지 근데 아까 터지는 능력은 뭐임? 나 아까 터졌는데 중뇌이가 터진거야? 나한테 사스킹 너블이 옆에 누구 있었어? 아 그거 아버지 폭탄 터진건 리타님 능력이야 쇼크웨이브 아 쇼크웨이브가 됐구나 네 쇼크웨이브는 터지진 않습니다 뚝 떨어지고 날 때리기만 뭐야 깜짝이야 칼이 들었는데 리타님이랑 같이 능력 들어가서 아버지 죽은거야 아니 나 당황해가지고 나 나 여기있는게 아니라 인첸트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 니가 난강에 걸쳐있길래 난강 떨권남에 도망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나 칼로 때리지도 않았어서 처음에 주먹으로 때리다 당황해가지고 아아 아버님이 가빠도 안입고 떨어지길래 어? 아아 가빠도 안입고 있었어 아아 네 아버님 그 가빠 안입고 바지, 신발, 모자만 쓰고 있었어요 아아 인첸트하다 너무 나왕했다 아아 와아 자 오늘 너무 아쉽네요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아쉬운 날도 있어야지 나중에 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겼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노잼사에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아 내가 이렇게 노잼사를 안하니 말도 안돼 변수였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빠빠 아 너무 아깝다 나 바솔로 막 구마였는데 갑옷도 못입었어 아아 아아 와 바솔로였는데 아아 나 보호 보호가 나 11이었어 갑옷 질르고 있었어 세상에 그래서 보호 15 이렇게 되면 아 절대 안죽는데 아아 아아 진짜 오늘 너무 아까워 아쉽다 아쉽다 진짜 너무 아깝다 Argh 아